xsfm입니다. idwk 힘내라 대구 국회의원 오석 당선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아무 신호도 없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편 보수의 많은 정치인들은 최근 엑소더스처럼 타 지역구를 두고 이곳으로 돌아와 보수 후보 인구 밀도를 높여놨죠.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대구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대구광역시 좋은 월요일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셨나요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네 퓨처 농투사님 정은정입니다 네 민생 우리공화 친박신 그리고 기독자의 통일을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네 가장 중량감 있는 무소속을 맡은 윤세민입니다 내가 봐도 인정 주인공들이 많아요 오버뷰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 없이 12석 후보는 61명 5.1대 1로 지난 총선의 3.5대 1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민주당과 혁명배당금당이 전 지역구의 후보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난 비중이 상당합니다 제일 북적거리는 곳은 북구 갑으로 6대 1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 포함 세정당이 전지였고 정의당이 5곳 우리공화당이 4곳 민생당 민중당이 2곳 친박신당과 기독자의 통일당이 각 한 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10명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동구에만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 재선거 동구민들이 바쁩니다 북구에도 2명의 구의원 재보선이 있습니다 NK365, 알렉스, 어느 때보다도 바닥에 가까운 요즘 알스케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대구광역시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알스케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알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자취생은 소파 대신 매트를 깔아두면 좋습니다 보통은 또 소파를 넣을 공간이 없을 때도 많죠 광고에서처럼 뒹굴거리려면 맨바닥은 어쩐지 좀 괴로워요 홈트용 매트가 필요하신 분은 접고 펴기가 쉬우니 운동 때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링피트를 해도 아랫집에서 우퍼 공격이 없는 걸 보니 소음 차단력이 우수한 것 같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링피트를 구했다니 그러게요 이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링피트 남양주에서 링피트 파실 분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매트 얘기입니다 덕질이는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관리가 편합니다 역시 제 얘기는 아니죠 관리 난이도는 극악이죠 물티슈나 재균티슈로 쓱 닦아주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덕질인 얘기입니다 비수, 납, 수은, 유해물질 제로 아이들용 놀이매트로 쓰기에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용으로도 괜찮죠 딱딱한 바닥이면 고양이는 몰라도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고양이를 버틸 직물은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게 접이식 폴더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사양과 같은 모델을 가장 싼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게 R스퀘어 매트입니다 액세스몰을 둘러보세요 액세스몰을 둘러보세요 중구남구입니다 8선에 빛나는 만섭군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여기서 5번 출마했습니다 그가 2번은 2위로 중구 및 중구 서구에 당선되고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3번은 전국구로 당선이 되자 이만섭 국회의원 커리어 대부분이 유권자의 직접 정치이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에서 전국구 및 중대선거구의 피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만섭을 꼽기도 했죠 본선보다 민정당 경선이 훨씬 치열해서인지 재선 의원이 별로 없는 중구남구이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디펜팅 챔피언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65세 남자 상주생 옥산초 대구중 경북구 서울대치대 치과의사 유닛 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남구청 근처에 있는 이재용 치과의원 원장 카카오맵 기준 별 4개 손님이 넘친다 장애인 이용 가능하다 안 아프다 칭찬만 하여 어딜 가나 김기춘이 발라놓은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던 90년대 중반 TKN은 문민정부의 경북 홀대론을 꺼내드는 무소속 정치인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크로죠 경남만 써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을 타고 무소속으로 95년 98년 재선한 남구청장입니다 2000년대 초에도 민주당 합류 의사는 없었던 듯 하지만 04년부터 잠시 열린우리당에 몸 담았고 21세기부터는 쭉 낙선 이승오패 긴 공백기간 동안 계속 치과의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17대 총선 낙선 직후인 05년에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이 지역 민주당 후보 김동열 씨의 캠프에 들어가려다가 치과 업무가 바빠서 이재용 후보의 아내가 선대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적을 가지면 민주당 하다하다 안되면 탈당하고 생업 의 형태는 호남의 민주당과는 괴가 좀 다릅니다 반가운 견해 대구 통합당 후보들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블랙리스트에 얹었던 봉준호 감독 마케팅을 하느냐며 비난일색입니다 보통 그러다 말고 제가 당선되면 생가를 통유리로 의리의리로 넘어갈까봐 걱정되는데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에 좀 더 천착해라 정도로 끝냅니다 다행이네요 지난 주말에 선거활동을 하고 집에 들렀다가 자기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소동을 벌이는 시민이 보이길래 옆에 있던 그 시민의 가족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해한 곳을 지열해주고 응급구조대에 연락했다는 독특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훈훈해도 2010년 음주운전 150 남구청장 시절 쓰레기봉투 종량제 사업 전국 실시 이전에 유료 쓰레기봉투를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통합당 후보보실까요? 곽상도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국회의원이고요 현 대구 달성군 생입니다 옛날에는 달성군이었다는 얘기 있죠 대구 남산초 시민중 대건고 성균관대 법과대학 동대학원 법석 시민중이 되게 명문이었나봐요 시민중 시민고 시민중고 학생들이 주로 다 미대생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성이 좋아서 아까 말했죠? 진각종 계열의 불교 쪽이죠? 시민성 명문 어쩐지 명문 같다 대건고는 또 천주교 쪽이죠? 아 그런 다음에 유학으로 갔네요? 유불기 본인 중위 전역 장남 병장 만기 재산 38억 7,417만 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시죠 교육위원회에 8810% 사법개혁특별위원회 78.26% 헌법재판소장 임명특별위 청문회에는 100% 본회의 출석률에는 92.31%입니다 그렇죠? 주로 꼭 나가야 되는 건 나가고 상임위는 대충 대표발의 법안은 69개인데요 원안가결 0 수정가결 0 법대 출신!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1983년 25회 사법시험 합격을 해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곽상도 후보에 대한 과거의 행적과 논란을 캐자면 대센 1시간을 특집으로 써야 하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는지만 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으로는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아무도 지키지 마라 이 법 그냥 좋게 좋게 주자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사유 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해먹자 대체로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 또 그걸 관철시키자고 국회의원이 되었겠지만요 2018년 교체대상 당협위원장에 가서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제명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 쇄신 명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수공천에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은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이 곽상도 후보를 향해서 내부총지를 했죠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당무감사 꼴찌라고 굳이 밝혀졌습니다 당무감사 꼴찌 점수를 받아서 몰랐는데 우리가 몰랐거든요 받아서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되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3월 27일에는 청주터미널 이전에 이권이 개입한 거 아니냐 청와대 마스크 지호영 특혜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경력 의혹 등등 여전히 청와대 폭격에 여념이 없습니다 끝 그냥 좋게 좋게 폭격하자 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박상도 후보는 네 동구입니다 동갑 대구광역시 동구갑 동구에는 피규어가 많습니다 역대 최대선 1위 고 박준규 전 국회의장의 마지막 3선이 동구였고요 7년 6개월의 기록으로 현재까지 역대 최장 국회의장인 고 이효상 의원이 남구와 동구 남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한국인의 쌍꺼풀 강신성일 의원을 당선시켜준 곳도 동구입니다 동구갑은 17대와 18대 반문화 맨 대구를 신시티로 착각하게 만든 사나이 주성영이 재선을 하기도 했죠 주성영과 헷갈리면 안됩니다 대구는 민주당 유당이 전 지역구에 출마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나마 지난번에는 열린우리당과 세천년민주당으로 두 개당이 나눠낸 거였거든요 품앗이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입니다 이 두 개당이 나눠낸 건 약간 힘듦은 나누자 그렇죠 호남에선 싸우고 지난번에 빈자리였던 동구갑 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안보이고 그가 이겼던 무소속 후보가 통합당에서 올라온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40세남자 대구생 신천초 영신고 계대 육군 중2만기 정훈장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훈병과라고 나오고요 민주당 중앙에서 색깔론이나 사상 논쟁을 제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수의 대구민주당 후보들은 대구 후보 말고 서울 강남갑의 통합당 태영호 aka 태구민 후보를 간식처럼 들고 다니면서 가끔 씹어주고 있습니다 여당 대구 후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 하나 지나가다가 동네 어르신이 그거 안 죽어 이해찬이가 블라블라 전라도가 블라블라 다 그짓말이야 블라블라 욕살 하면 거기다 대고 건강 챙기세요 하고 90도 인사하는 영상 자영업자 스킬인데 민주당의 대구 후보들은 거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북과 블로그에는 그 위에 억울하다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 지역 파란 자켓 운동원들 정신건강이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민경욱 의원처럼 침을 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배가 고플 때 크림빵을 사준 기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승민계 빵 하나로 어릴 때 빵 하나로 그럼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죠 경북대 재학 시절 1979년 그게 그거 사준 거 아니야? 그럼요 70년대에 크림빵이라니 왜 이렇게 패밀리 사이즈 이렇게 가마솥만한 크림빵 8등분해서 먹어야 되는 학교 매점을 가자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데리고 갔었대요 경북대 재학 시절 1979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 경제관료로 32년간 근무 이번 선거에서 30년 밑으로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38년 정도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연금을 푸근하게 쌓고 출마 좋습니다 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2차관까지 지냈습니다 집은 대구 동구네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승민과 친하다는 이유로 경선도 없이 공천 배제되었다는 반발로 탈당 무소속 추마 크림빵의 대가 당시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에게 패해서 낙선 원해 무소속으로 머물다가 2017년 유승민과 함께 바른정당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의 대구광역시당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요 2020년 1월 자유한국당의 조혜진 김장주 청윤한 등과 함께 복당을 했습니다 뭐 그때 일괄적으로 복당하고 복당 처리가 되었죠 mbc 기자 출신의 이준숙과 함께 이번에 같이 경선에 붙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네요 네 드디어 그래서 출마를 했지요 대구동구의 공약은 기승전 k2와 4차 산업혁명이죠 이 공약 안 듣는 날이 와야 될 텐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양희 56세 여자 정당인 대구대 산업복지학과 현 정의당 대구동구 지역위원장이고 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재산은 13억 배우자의 공장이 5억이네요 정가는 2011년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300입니다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본인은 별거 아니고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죠 우린 처음 본다 음주 측정 거부 처음 본다 이번에는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측정했으면 100만원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깝다 덤탱이다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내가 측정을 하세요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생들이 많이 신었던 필라 바리케이드 구치를 신고 있네요 아 네 그러니까 아들딸이 준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딸이 버린 걸 엄마 아빠가 신는 슬픈 상황은 요즘도 많아요 사줬더니 1년 신고 안 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있던 글 잠깐 발췌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토닥토닥 어깨를 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리니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30여 분간 좋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정이는 왜 선거 안 나오나 참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 요즘 뭐하노? 물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그분에게서 풀려날 방법을 보여주셨다 눈앞에 딱 민중당 당사가 반짝했다 아 그래서 그 포교하는 분을 민중당으로 버려버리고 친절히 저 건물로 가서 황순규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안내했다 이름까지 삶이 힘들다고 해서 넘기면 안되는데 오늘은 그랬다 그래서 황순규 지역위원장은 힘들어서 여기 출마를 안했군요 그분한테 설명을 해주다가 여기 민주당 후보 없으니까 지금 저 민중당과 기독당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어요 이재이 이상입니다 동굴입니다 유승민의 땅 동을의 유승민은 이번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목표가 대선인 유승민 전 대표다 보니 자신의 개파에 최대한 많은 이익을 이번 총선에 챙겨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의석을 내놓는 거래를 한국당과 하면서 이곳을 비운 거겠죠 목표가 같지만 개파가 별게 없다 보니 일단 자기가 살아야 하는 김태호 홍준표와는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이승천 58세 남자 개대법대 박사과정 대구미래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본인 수액탈출증으로 인한 제2국민혁 장남 징병검사 대상 4회 동구청장 5회 대구시장 19대 20대 총선 동구을까지 누가 봐주거나 말거나 체급을 올려가며 계속 출마하고 있는 부산민주당형 출마자 직업의 초빈 교수라고 썼는데 정치인이 직업의 초빈 교수라고 쓰면 그는 그냥 정치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총리의 정무수석 비서관 일을 했었습니다 통합당의 강대식 후보에 대해서 유승민 정치아바타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등의 불이니 관련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점은 큰 걸 짓겠다는 공약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거고 나쁜 점은 차별점을 찾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후보의 인스타에는 코로나19 아니면 먹자리인데 꼭 먹던 중간에 찍고 5cm 내외의 접사를 찍는 버릇이 있어 후보 본인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초만 봐도 배가 고파집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강대식 60세 남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북 경산생 대구 송정초 안심중학교 경대부고 영남대학교 경영학 석박사 육군병장 만기 정가는 재성구의원이던 2013년 음주운전 벌금 250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였으니 아마 면허 취소일 거라고 덕질이니 품앗이 해줬습니다 지난 지선 때 제가 달았으니까요 0.207이면 그때 술 그 자체였다는 식의 드리블 했었죠 술이 운전을 한 거죠 재산은 1억 5,389만 원 전 동구청장입니다 4회 5회 지선에서 후보로 동구의원에 당선을 했고요 2014년 제6회 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동구청장 당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2017년 2월에 윤순영 대구광시 중구청장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합니다 바른정당에 그리고 입당을 했겠죠 제7회 지선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동구청장 재선에 출마했지만 당시에 자유한국당 백이철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에 이어서 3등 낙선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요 문화관광 상업유통 천담산업의 세수로 나눠서 권역화했다는 고상이고요 아직도 구청장 마인드군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출신들이 이게 되게 자세히 해놓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댕구? 대구동을 하면 댕구가 됐네 댕구? 댕구 도구을 대구동구 갑을 모두 풍약보단 낫지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유승민 게 약진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읊어줄 공약이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민생당 후보로 갑니다 민생당 남원환 58세 남자 소설가 겸 시인입니다 즉 문인이죠 대구 출생 동촌초 영신중 성광고 경북대 동문과 졸업 시집은 대불 소설은 K2A라는 지금은 사라진 인터넷 언론에서 연재한 장편 지하국가가 대표적 같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출판한 사라 출판사는 직접 만들었고요 표지 디자인도 직접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이상해요 그런 책들이 있죠 DIY 출판인 아 이건 ISBN도 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있더라고요 번호는 책의 형태 외에도 CD로도 판다고 합니다 언제 만든 거예요 91년 연재본을 조금 읽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대열 다문화위원장이라는 이력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지 소리에서 소개했던 지역주의 정당을 준비하는 보임인 새로운 대구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 약칭 세대열의 오타로 보입니다 즉 약칭으로 하면 아이를 써야 되는데 후보는 어의를 쓰고 있더라고요 세대열은 2년 전에 바른미래당과 선거연대를 해서 대구시장 후보를 제공했었죠 그때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일병 소지 폐재 재산은 2억 4천 정도 이력에 세대열 다문화위원장이 있어서인지 동굴을 다문화특구로 만들고 다문화 과정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미혼모는 4개월부터 가기의 소득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수업시간을 오후 2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거의 야간처럼? 수업을 짧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소설과 연관된 것인지 지하에 인공호수수력발전소 식물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뭐야 자기 소설을 현실화시키려고 출마했잖아요 싱크홀이 걱정되네요 그러게요 대구시장이 만들면 되는 문화부시장을 왜 국회의원이 만드는지는 모르겠고요 시멘트 포장 40kg을 20kg으로 줄이겠다는 건 왜 하는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옮기기 편하라고요 그렇구나 설명을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문화부시장이나 시멘트 포장같이 굉장히 자잘한 공약들이 더 있습니다 민중당 후보입니다 송영우 46세 남자 정당인 경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민중당 대구동구위원장입니다 재산은 5억 매그너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병역은 병장 만기 정가는 4건인데 98년부터 2002년 4년 사이에 국보법 및 집시법 관련 3건은 모두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나왔고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벌금 300입니다 어이구 박았네요 네 민노당 통진당으로 대구동구에서 3번 낙선 대구시장에도 도전을 했었네요 공약은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육아보험 등이 있는데 보육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지은 건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민중당 후보였고요 제가 지금 정보를 잘못 전달드린 것 같은 게 북구갑의 6대1이 가장 높은 경쟁률이 아닙니다 지금 동구의리 7대1이군요 7대1 무소속 후보는 밝게 웃고 있습니다 저희도 글을 보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창중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웃긴 사람 오랜만이에요 제가 TK에서 별일을 다 갖습니다 63세 남자 현재 탄핵 무효 자유선전 대표입니다 논산생 그게 뭐야 극우에서도 쩔이라는 얘기죠 논산생 강경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습니다 경동고 고려대 고려대 국제관계학 석사 전 KBS 보도본부 기자였고요 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재산은 34억 많은 부동산 중에서 강남에는 18억짜리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요 대구 동구에는 보증금 300만원이 가장 쌉니다 아 사무실이군요 이거 후보사무실 300만원 잠깐 한 달 들어왔나 보네요 어딜 구한 거야? 300만원으로 강남엔 18억 대구 동구엔 300만원 배우자가 혼다 어크드와 QM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본인 장남 차남 모두 병장 만기 졸업 후에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노태우 정권에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이회창 캠프에도 있다가 나와서 논설가 정치평론가로 활동 그러다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이 됐죠 성추행을 했죠 여러분이 아는 윤창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윤창중에서 머리가 좀 길긴 하는데 잠시 후에 미노힘 이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가 싶다가 박근혜 탄핵 이후 본인이 설 곳을 찾아 냅니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 나타납니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환영을 받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한겨레 기사에서 봤는데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주장과는 달리 태극기 집회에서는 좌파들이 미국으로 쫓아가 윤창중의 음료에 흥분제를 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 말로요? 아니요 태극기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두 번 죽인 게 확인했구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윤창중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건 우파들이 달려가서 화학적 거세를 했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간에 윤창중 본인은 하지 않았고 남답하네요 네 알았어요 윤창중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시자들은 아니야 네가 그런 게 아니라 흥분제 때문이야 너는 하긴 했어 다만 그건 흥분제 때문이야 세상에 현재는 윤창중 칼럼세상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아 유튜브를 하는군요 네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등의 극우정당의 당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외로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렇게 됐네요 음료수에 흥분제만 안 탔어도 네 공약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현대사 기념관 설립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18대의 친방연대의 많은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상을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인물이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송영선 여러분이 이름 들으면 나설 수도 있는데 사진 보면 아 그리고 화내는 사진을 봐야 딱 떠오릅니다 맞아요 한 번씩 쫄아봤거든 그죠 내 땀을 때릴 것 같고 네 66세 여자 직업은 초빈 교수 경산생 경북여고 경북대 영어교육과 마지막에는 하와이 대 정박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하다가 17대 18대 재선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말 드문 비례 재선입니다 불문율을 깨기 17대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다가 18대에서는 친방연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그리고 친방연대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합당이 됐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비례 공천을 또 신청을 했다가 배제가 됐어요 그러자 송영선에 대한 확인사살이라고 반박을 하다가 뭔 소리야 비례 또 달라고 그게 말이 돼? 결국 남양주 지역구에 출마하고 낙선합니다 되도록 우리가 막말을 자제하자고 했지만 너무 신박한 막말을 했죠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위험수당 200만원만 줘도 갈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건지 송영선 후보 보고 있으면 지금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꽤나 점잖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때 원래 국방부 대변인으로 내정이 돼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이 발언을 하자 국방부에서 깜짝 눌러서 내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도중에 피감기관에서 골프를 치다가 방송사 카메라가 나오자 남자 화장실에 2시간 숨어있다가 걸리기도 하는 등 다이나믹한 정치인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거 경범죄 아닙니까? 경범죄 수준이 아닐텐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놀러가지? 하지만 경범죄보다 심한 욕을 먹었죠 그렇죠 지금은 유튜브 송영선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원래 그냥 언론사에는 뭐 골프를 치는 것을 발각했다 이렇게 났는데 이 남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걸렸다는 거는 그 당시 정의당이었던 박용진 의원이 밝혔어요 대변인이었을 때 용산아파트 6억 과천아파트 10억 용산아파트 10억 7천 해서 재산은 28억 99년식 벤츠 E클래스를 타는데 이거는 망한부자의 상징이죠 20년 된 E클래스 네 이쯤 되면 클래식화로 받을 수도 있어요 99년쯤이지만 클래식 아니라고 말하면 딱이 맞습니다 뭐 클래식홀한 막말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가한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해서 받은 정가입니다 정말 초저질이죠? 여러모로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머리도 안 쓰고 그냥 막 저질러요 네 녹취록이 전국에 공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이 출마했습니다 들 근대 3선 네 여기는 그러니까 무소속 둘이 왕년의 친박 대결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서구로 가실까요? 대구 광역시 서구 어맹뿌의 전원에 따르면 쥐어받고 싶게 생긴 그 때문인가 어맹뿌 정부 이후부터 권력에서 밀려난 강재섭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아 맞을까봐? 네 쥐어박을까봐 청와대 물려가서 때리는 사람은 소경선 전위원인가요? 5선 중 4선을 한 곳입니다 어맹뿌에게 쥐어박혔는지 강재섭이 자리를 비운 서구에는 친박연대 돌풍을 타고 홍사덕 의원이 잠시 오기도 했고요 왜 그 춤추는 홍사덕 짤 그거에 많이 쓰였잖아요 어디에나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같다 저기 같다 바람이 불면 춤추는 홍사덕 있게 왔다갔다 하는 지금은 통합당의 재선 의원이 다시 도전하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선진 63세 여자 대구 가대 여성학 석사 경북대 교육학 박사 장남 방위산업체 본부 만료 예전에는 대구민주당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조직이 미미했는데 21대부터는 지속적으로 들이받아 깨진 기록이 보이는 민주당 지역위원장급 정치인들이 덜어 보이고 있네요 12년 18년 총선과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낙선 서구청장의 민주당 후보가 나선 것은 23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까만색으로 하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소위 외교부 장관 트렌드에 대해 누가 설명해줬는지 이제 거리에서 만나시면 염색 안 한 내추럴 실버일 것입니다 염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80년대 이 지역에는 대구의 굴뚝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데 제가 피혁이나 염색 관련 대형 공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이 아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경북일보의 18년 4월 기사 제목 윤선진 예비후보 당도색도 보지 말고 일꾼 뽑아달라 아 그래서 염색을 안 하는구나 통합당 후보 보십시오 미래통합당 김상훈 57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대건고등학교 영남대 법학과조록 미국 오리건대학교 행석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차남 해군 병장 만기 재산은 12억 8,534만 원 있습니다 1989년에 재학 중에 행정고시 합격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서구 국회의원에 당선됐고요 현재 3선 도전 중입니다 주로 비박, 주로가 아니라 그냥 비박계로 분류가 되고요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을 자업자득이라고까지 이 동네에서는 꽤 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실까요? 국무총리 임명동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의 국교위의 95.56% 헌법재판소 재판과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위의 100 본회의 출석률의 92.31% 성실합니다 좋은 편이네요 대표발의 법안 총 84개 중 원안가결은 없지만 수정가결이 5.95%인데 수정가결된 법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급여수급 계좌에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해요 급여수급 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만 급여수급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명절 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급여는 급여수급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한데 이것들은 보호가 안 된다 그렇죠 수급자에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면 안 된다 이런 법인 것 같아요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잘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라는 의미 있는 법안을 냈습니다 꼼꼼한 법이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됐는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TK 뉴딜을 해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뭐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긴급생계 자금 지원과 근데 여기서 좀 예타면제 SOC 앞당기자 정도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예비타당성을 면제해달라 그러니까 뭐든 해주겠다 그러면 일단 삽부터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의료시설을 짓는다면 그렇죠 아니 이건 반려견의 습성이잖아요 기분 좋으면 땅부터 파요 그냥 자기의 지역 공약을 코로나19에 버무린 겁니다 그렇죠 의료시설을 짓는다면 그 얘기를 제일 크게 했겠죠 제가 보기엔 짜파게티 진짜 땅은 언제 파? 보면 짜파게티 소스를 집에서 짜장밥 해먹는 것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유명하네요 네 여러모로 끝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장태수 48세 남자 정치인 대구생 대명초 경상중 시민고 영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2002년부터 민노당 진보신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 대구에 6번 출마했다고 하면 당직자형 후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구의원에 3번 당선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당선 좀 되는 후보가 있으면 이 지역의 당직자형 출마자가 될 사람은 한숨 돌리죠 아 제가 있어 우리는 파이팅 전 서구의회 부의장이었고 재산은 1억 6천 카렌스2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불안한데 그 차 병력은 일병 전역 사유는 독자입니다 정가는 2건 2002년 9월에 음주운전 150 2007년 일반교통방에 100 카렌스2 때문이다 시동 꺼져서 거기서 술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농담이에요 농담 공약은 지방분권국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개헌으로 7궁화국 공포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아이들의 놀걸리 명시 등이 있습니다 좋아요 무소속 후보가 있군요 무소속 서중현 68세 남자 정치인 대구생 달성초 경북대 부설고 경북대 정치철학 박수 반가운 후보네요 저한텐 원래는 70년대 말 80년대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구시 의원이었고요 전 서구청장이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 비극은 현재 재산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재산은 마이너스 2천만원 저번 지선 때랑 비슷합니다 저희 데이터 센트럴에 올 출석했는데 지금 봤어요 이 사람 성공인을 향한 스토커입니다 안세도 되어져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뭘 보고 놀라는지도 설명을 못하겠네 출석할 때마다 소개 멘트가 똑같았고 사실 저희의 데이터 센트럴은 그의 역사를 담아내기엔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요 88년부터 지금까지 선거에 15번 출마했습니다 대선하고 18대 총선 2회 지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거든요 재보선까지 포함입니다 아니야 다 출마했는데 두 번을 빼먹었잖아요 18대 총선하고 2회 지선을 그 빼먹은 두 번을 재보선으로 메웠어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횟수로는 대선 빼고 모든 선거에 다 출마한 횟수를 채웠습니다 이 사람은 후보계의 선관인데요 막 선관위가 헷갈려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선관위의 기록은 다 못 담아네요 그러니까 사실 홍길동은 실제로 있다 하잖아요 선관위 기록 수정했어요 원래 지난 지선 때는 선관위 기록을 이 사람의 기록을 다 못 담았거든요 이 사람의 등록 경력 신고서는 거의 비례 투표용지를 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깁니다 그리고 되게 성실한 게 실수로 18대 총선하고 2회 지선 빼먹은 거 재수강했잖아요 비는 준다 최초의 당은 한겨레 민주당 이후 민주당이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무소속 저번 지선에는 바른미래당이었는데 그 전에 사실 한나라당에서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력도 있습니다 저번 옛날 민주당 이력이 무색해지죠 아까 전 시의원이고 전 서구청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당선이 됐어요 그중에 2번은 구청장이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 다음 지선에서 재선이 됐었는데 18대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고 사퇴했으니까 19대 19대 국회의원 나가려고 사퇴했으니까 재선인데도 한 번의 임기보다 짧은 임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선이 돼서 임기를 하고 있든 말든 어떤 선거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나가요 사퇴하고 그러니까 누가 최면을 건 거예요 레드선 해가지고 선거 출마 3승 12패 내 임기와 무관하게 출마는 해야 되는 네 무조건 출마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당선되면 거취자스럽죠 당선이 되고 그래 이쯤 되면 저번에 누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들어봐야죠 그래서 저번에 누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들어봤는데 제가 덕질인의 설명에 의하면 저번 지선 때 분명히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구총장 출마하면서 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서구총장으로 끝내고 싶다 하지만 낙선했으니까 네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신고서가 지금 전국 유일하게 두 페이지인 후보입니다 약간 소름 돋는 건 이 긴 세월 동안 음주운전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법이 진짜 촘촘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쩌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법 전문가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선거법이 적용되는 기간을 따져보면은 거의 일생 내내 선거법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2년마다 계속 출마하고 그 중간에 재보선 있으면 또 나가고 자유로운 기간이 별로 없어요 선거법으로부터 게다 자녀들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선거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 혹은 잔인한 점은 득표율이 계속 20%도 넘고 심심치 않게 30%를 넘긴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요 이게 은근히 다른 후보들이 여기서 표 계산하는데 애매한 부분이죠 서울에 올라가면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출마 중독자 한 분인데 이번에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득표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계산하는데 그게 크게 변수가 되진 않는데 20-30%는 변수가 되죠 당선을 했으니까요 또 서구를 보셨습니다 왠지 다음번 지선에도 뵐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구의 관광물자를 거의 다 썼습니다 광고 뒤에 북극화부터 시작하죠 XSFM입니다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RC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대구광역시 북구갑 저는 비관적인지라 21대 총선쯤 되면 대구 북갑의 새누리당 권은이와 광주 광산의뢰 국민의당 권은이가 같은 땅에서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네요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당적이다 무슨 소용입니까 20대에 공천을 못 받아 탈당 무출했던 권은이 전 의원은 이제 전 의원 21대에 공천을 못 받아 탈당 무출을 계획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또 있는데요 저는 그거 뭐 알 바 아니고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57세 남자 명덕초 시민중 성광고 연대경영학과 시민중은 한 학년의 학생이 만 명쯤 됩니까? 정말 많죠 뭐 다 여기서 나왔어 근데 진짜 이 후보 출신 학교에 등장하는 빌루는 경북구 수준이네요 네 시민중고 성광고 많네요 본인 근시로 병종 전시근로역 장남 해병대 병장 만기 부천공단에서 노동야학을 하고 위장 취업도 잠시 했습니다 88년 현재까지도 지역지 중에서 가장 메이저에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대구메일이라고 부르는 메일신문에 입사합니다 메일신문 정치부 차장 본인 프로필에 떡하니 과로열고 국회팀장 청와대 출입기자라고 써놨습니다 논평 언론인들의 입당에 딱히 배리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전통적으로 비슷한데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4년 지선에 세민년으로 당선되었던 초선의 북구 구의원이었습니다 대구로 오면 민주당은 두 가지 컬러를 갖춥니다 하나는 지금의 파란색을 옛날의 파란색과 착각하게 만드는 안보관 혹은 지역주의에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는 태도 나머지 하나는 당 평균 정도 수준이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진보적으로 보이는 시민활동 경력 파업 현장이나 조합 발태식 같은 거 있을 때 대구는 민주당 구의원 시의원들도 달려가서 축사합니다 11년도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망론의 첫 불을 당겼던 야권 통합 추진모임 혁신과 통합 대구대표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민주당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북 도청 이전 터에 뭘 짓겠다는 공약이 예전에 지켜졌으면 지금도 나올 리는 없죠 지상 80층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허브시티를 짓겠다는데 무시하십시오 무시해요 허브차 허브나 심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다 통합당 미래통합당 양금희 58세 여자 정당인 대구생이고요 남산초 대명중 남산여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입니다 재산은 13억 9683만원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입니다 워낙 간변단체도 많고 시민단체도 많아서 데스엔에서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데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에 창설된 조직이고 여성 참전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겠죠 의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중앙회장이었고 이번에 선거 나와야 돼서 사퇴했습니다 양금희 후보는 미래통합당 여성 인재 영입 1호입니다 상서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10년간 교편을 잡았는데 아마 전자공학과 출신이니까 관련 감옥이었지 싶어요 2부 망천 발언으로 아작이 났던 정태호 의원이 공천 컷오프 되면서 단수 추천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북갑의 당원들보다는 경기도당에서 우리를 그만 죽이려면 컷오프 시켜라 그래서 정태호 후보는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갔죠? 토스, 패스, 스매싱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후보의 선본부장 2차수 대구 북구의원이 유명을 달랬습니다 네, 명부국입니다 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선본들이 다 검사를 하는 일을 겪었고요 대구가 큰 일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럼요 공약으로는 여성들이 자녀를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정책? 그렇다고 더 가지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육공약을 잘 짜겠다고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세포치료 중심의 정미류로 글로버 플랫폼 하는데 대구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금 건물마다 들어서 있는 요양병원의 관리 구축이 더 심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들이 자녀를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정책은 최면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아, 서브리미널 신호?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이를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려면 온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도 하나로 못 바꾸는데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저의 강력한 추정에 의하면 이건 통진당 때 사진입니다 정의당 조명래 55세 정당인 대구생 아양초 중앙중 경신고 경북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에서 전 노회찬 심상전 정책특보였고요 현재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입니다 진짜 직업은 아마 주 LS EPS 대표이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LS그룹이 아니고 공장은 영천에 연구소는 대구 동구에 있는 불연성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산은 3억, 정가는 87년 집시법, 90년 공문서, 사문서, 위조, 점유이탄물 횡령은 수배 생활이 아닐까 싶은데 시기적으로는 근데 뭘 훔쳤을지는 궁금합니다 97년 노동조합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갑자기 특가법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300과 2008년에 음주운전 벌금 100이 있습니다 대포 찾았다는 얘기예요? 점점 GTA로 네, 병역은 88년, 91년에 행방불명으로 연기된 거 보니까 아까 그 공문서, 사무소 위조는 수배 생활이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92년에 우주관절 골절 휴증으로 5급을 받았거든요 네 이 우주관절 골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요 오른쪽 주관절 아, 우주관절이구나 스페이스 관절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주에 다녀온 건지 아니면 누가 우주 관절 골절이라고 물어본 건지 남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농담하는데 재밌구만 혹시 관절이 골절되셨나요? 우주? 이제 안 붙여 누가 물어본 것에 대한 후유증이 남은 거죠 그럼 후주관절이 두유 마인드 이프관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장남은 장남은 조명래 후보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장남은 병장 만기, 공직선거 경력은 2010년부터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페이스북에 조명래와 알리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부루의 명곡에서 알리씨가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는 영상하고 본인이 AR을 틀어놓고 부르는 음성을 함께 올렸어요 옆에 비교되도록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우주에 갔다 와서 그런가 싶었어요 중앙공약 외에 주목할 만한 공약은 안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공화당 후보를 보시죠 김정준 55세 남자 정당인으로 대변인 겸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성균관대 법학 박사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이네요 그러네요 경기도에서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요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가식 떨지 않고 그냥 내가 급화됐다라는 게 잘 보이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재산은 10억 0천의 전답이 많고 기술 관련 주식이 좀 있습니다 YJM게임즈는 VR게임 쪽 사업체더라고요 그렇군요 파티게임즈는 유일하게 비상장이잖아요 아일러브커피 아일러브파스타 등의 게임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회사입니다 그렇군요 2년 전에 상장이 피지가 되고 현재 회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본인 육군 중이 전역인데 정훈병과에 굳네요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은 육군 상병 복무 중 그 외에 이력과 공약을 알고 싶었지만 급화된 탓에 제 능력으로는 닿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 만나보시죠 정태옥 58세 남자 현역 국회의원 이땡망땡 끝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천초 대구중 대륜고 고려대 법과 이땡망땡 마지막은 가대 행박 병역은 석사장기로 임간 당일 전역 당일땡 장남은 미팔군에서 육군병장 만기 가초사역군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서울에서 공무원을 시작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의 디자인 기획 담당 이후 인천도 가고 대구도 가고 인천도 가고 지역 공무원이었다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북구 가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땡망땡 발언으로 망했어요 그렇죠 모두가 대폭발했죠 지금 와서는 그 기억을 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땡망땡이 없었다면 지선의 결과는 꽤 달랐을 거예요 격전지에 다 핵폭탄을 터뜨렸거든요 이땡망땡이 이때 많은 지역민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대체 언제 이혼했냐 그렇죠 다른 말로는 명예민주당원 엑스맨 영원한 명예민주당원 선거 혁명의 주인공입니다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어느새 입당했지만 이번에 컷오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탈당 무소속 출마합니다 당선되면 두 번째 복당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시 명예민주당 좋아요 20대 성적 대표발의법안 62개 계류가 83% 대한반영 폐기가 11.2% 수정가결 2건 수정 반영 폐기가 1건 있습니다 수정가결 2건은 국가유공자에게 보은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 신청제로만 하고 적극적으로 유공자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되게 좋게 읽고 그럼 직접 나서서 유공자를 찾는 법안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연 1회 이상 홍보해야 된다 그것도 왜 연 2회야 짠해 그리고 지방의 퇴직공무원으로 이뤄진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자는 법안입니다 계류 중이지만 가장 최근의 발의법안을 하나 살펴볼까요? 올해 3월 4일에 발의한 법안 3개가 모두 코로나19 관련 법안입니다 그중에 하나인 출입국관리법 1부 개정안 감이 오시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롯해서 발의한 법안 3개 올해 3월에 발의한 법안 3개를 뭔가 흥선대원군 같은 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더 많이 걸려서 어떡하나 그 법안 3개를 본인의 공약으로 홍보 중입니다 병인양요특별법 신미양요특별법 쇄국산법 위정척사 위정척사법 그래서 막 척사대회 열고 윗놀이 하고 있고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거 아니야? 위정척사 위정은 위를 정화한다 토할 때까지 윗놀이를 한다 아 이런 개그에 웃는 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외로워 족쇄 여러분 위정척사가 얼마나 웃긴 건지 알아요? 토할 때까지 토할 때까지 윗놀이 하는 거야 좋아한다 돈은 섬세하게 해야 된다고 모는 막 던지고 상임위 출석률 예결이 95% 정무이 85% 보내이 85% 그냥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3법 빼고는 다른 공약은 모두 지역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느꼈어요 쇄국을 하죠? 이 사람의 주장대로? 네 그럼 인천은 망해? 맞아 아 시련을 시키는구나 엄청난 퍼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역대의 양요들은 다 인천 쪽이었어요 인천을 반드시 물어뜨릴 후보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북구울 후보들 보시죠 결과를 놓고 풀이할 때 지난 지선의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격전지는 서울 강남구청장과 경북 구미시장이었을 텐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 강남을과 대구 북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구울은 나머지 세 곳과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이 이곳의 유권자들이 사실은 저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걸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풍경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에 불복하고 대구 북구울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라니 상식 속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로가든 당선되어 45년 만에 대구를 수복한 두 번째 민주당 유정당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홍의락 65세 남자 봉화생 남양홍씨 봉성초 개성중 개성고 고대 농경재학과 육군 병장 만기 3816 유닛 학교 졸업 후 재학회사를 다녔고 얼마 안가 병, 캔 등을 만드는 설비와 시스템을 개발, 설계, 제조하는 기업인 크로네스의 국내 지사를 끌어들여와서 20여 년간 운영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심심한가 봅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 기회는 늦게 옵니다 10년 지선에서 홍의락 후보가 당직자형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서자 관용 없는 한나라당 김관용 지사가 글을 내려다보며 하하하 넌 누구냐 하며 한 칼에 날려 11.82%를 득표하여 6배 차이로 찝니다 6배 차이라는 게 더 웃겨 더 무서워 19대 총선에서 지역배분 비례대표 20번으로 초선 김부겸 의원의 추천이 컸다고 합니다 20대 때 경선없이 컷오프되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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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출마 하하하하 아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대구에서 컷오프될 줄 몰랐을 거거든요 김부겸 의원이 중앙당에 엄청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압승을 거둡니다 지난 회기 성적 출석 본회의 87.18% 산자위 90.44% 예결이 81.18% 코로나 대책위 3분의 2 4차 산업특위 2분의 1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정 성적을 빌미로 컷오프 당했는데 반성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72개의 대표발의법안 중 가결 3건 특허청이나 지자체의 공무원 중에 상표권 침해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있는데요 해당 공무원의 권한을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침해 등에도 쓸 수 있게 해주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전 좋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지업사원에 소비자생업을 포함시키는 중소기업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두 중소기업의 우호적인 법이죠 코로나19 관련 추경해산소위 첫날을 마치고 올린 3월 13일 페북글증 일부를 보시죠 회의 시작 30분 만에 경선을 이유로 김재원 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시작하면서 박주현, 송금주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지상욱 의원으로 사보임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기대가 담겨져야 합니다 황당했습니다 대구경북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텃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나는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한 지역구를 뒤로하고 어차피 입이 큰 그들의 몫이 될 예산을 챙기겠다고 여의도에 앉아있는 내가 한심할 뿐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 무슨 소린지는 알겠습니다 재산이 부동산만 5페이지인 후보 처음 보네요 네, 33억입니다 김승수 후보 보시죠 김승수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54세 남자 김승수 54세 남자 경북 상규 출신이고요 봉덕초 경대 4대 부중 영신고 영남대 행정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행석 육군 상병 소집해제 장남 병역판정 검사 대상입니다 재산은 15억 1788만 원 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전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그리고 주영대사관 참사관 청와대 기획비서관 행정관 만 23세의 행시에 합격했다고 자기가 자랑을 했고요 쭉 고급 관료로 30년 살았던 후보의 30년이 이제 기본 룰인가 봐요 20대 총선에서 여당에게 빼앗긴 두 곳 중 한 곳이 북구을 선거구라면서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탈환해서 대구 대첩을 이끄는 선봉이 되겠다고 하지만 같은 편 장군인 주성령 장군이 무소속 이탈했습니다 앞에서 깃발 딱 들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카이 이러면서 가셨어요 블로그 카테고리는 경험이 능력을 말합니다 밑에 하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1일 혁신 클릭이거든요 클릭 글 없음 그 밑에 혁신 정책이에요 그래서 클릭 글 없음 묘하게 혁신적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어 포스트모더니즘이군요 보수는 일반적으로 혁신을 말리는 쪽이잖아요 굳이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보수 후보다 행위예술 일할 줄 아는 승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요 컨설턴트면 고호를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1번은 여당 2번은 야당입니다 끝 정의당 이영재 52세 남자 정당인 성주생 수륜초 수륜중 경신고 경북대 농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를 하다가 전 6대 7대 대구북구 의원이었습니다 스코어 2승 2패 현재는 정의당 대구북구 지역위원장입니다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사회복무 소집 대상 정가는 90년 9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모두 집행유예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인스타에 소질이 없어요 그렇죠 사진이 고작 7개인데 사진에 설명도 없고 음식사진 3개 그리고 우유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사진 하나 지인 중 한 명이 답답했는지 사진 좀 잘 찍어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난가봐 교유중인 치즈 아니야? 근데 요즘에 이게 사실 힙한 거거든요 뭐에요? 사진 막 아무렇게나 찍기 유피지가 맨날 저한테 사진 너무 못 찍는다고 저보다 더 못 찍어 사진 막 초점 안 맞게 찍고 대충 올리고 이게 요즘 아니 근데 작가님은 따님 사진을 너무 못 찍으세요 아드님 사진도 못 찍어 대신에 음식사진은 잘 찍어요 이번 정의당 1호 공약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선 3천만원 지급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등록금 0원 사립대 등록금 반값 군인 월급 100만원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합해서 지역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신시티 후보 보시죠 주성영 61세 남자 변호사 울진생 울진초 울진중 경북고 고려대 법학과 17대 18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4시 29에 87년 서울지검 공안일부에서 검사를 하다가 2003년에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이 당에서 검사한 사람들은 주로 공안이죠 그렇죠 이 사이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일들이 있죠 17대 한나라당으로 대구 동구 가베 출마해서 당선 재선에 성공합니다 막말 많고 논란 많습니다 오죽하면 처음 출마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해 논란들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정가 한 건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은 DJ의 비자금 의혹이라며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펄럭이다가 생긴 정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CD가 뭔지 양도성 예금증서가 뭔지 검색을 하게 만들었죠 재산은 36억 병역은 본인 장남 병장 만기입니다 새누리당에서 20대 총선엔 공탈하고 바른정당으로 잠시 갔지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산책 그러나 이번에 또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페이스북에 선거기획이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인 것 같은데 선거기획일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고 페이스북 운영이 미숙한데 아이디를 해킹당했습니다 선거기획이라는 사람이 아이디를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주성영, 이재호, 강석호, 소병훈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을 태그한 다음에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26파운드가 줄었어요 아 파운드 지금 사세요 나는 다이어트 용품 광고를 올렸습니다 최소 미국놈이죠 영국일 수도 있지 태그를 주성영, 이재호, 강석호, 소병훈 등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 7명이나 8명을 태그를 했어요 야 영국이면 돈을 잃은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 저 말씀드릴만한 공약 없습니다 네 수성으로 가죠 수성갑은 60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 박철원 전 정무 1장관의 자리입니다 그의 그림자가 얼마나 크냐면 93년 슬롯머신 산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구속된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된 또한 홍준표가 박상원이 되어버리고만 슬롯머신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자 아내 현경자씨가 보선에 출마해 당선 지역구를 물려받아버리기도 했지요 수성에서 이후 중앙권력에 가장 가까웠던 이는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을 했던 이한구였는데 지금 지역민들은 그 사람보다는 지금의 국회의원을 더 잘 떠올릴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소방서에 착신하리 김문수를 잡았던 이 지역 챔피언이 5선 이 지역에서의 첫 수성에 도전합니다 김부겸 62세 남자 써있는건 58년생이지만 출생신고가 너무 늦어서 호적상 4살 때 입학했답니다 따라서 66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북 상주군 상주읍 오대리생 상주 남부초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성균관대 입학 후 제주에서 서울대 정시학과 연대행석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78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80년의 복권 93년 국가보원법 위반 95년의 복권 예춘호 조순영 장기욱 재정구 유인태 원혜영 등과 함께 반지역주의 개혁정당 한겨레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중앙정계에 발을 드립니다 이재호 김문수는 이때의 동지지요 정식으로 제도권에 입문한 것은 통일민주당의 3당 합당 거부파가 만든 이기택의 민주당에 입당하면서부터입니다 15대에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의왕가천에 출마해서 낙선 16, 18대의 군포시의 3선 의원 16대 한나라당 야당 의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신단 대시위로 대학 시절을 다 보낸 민주화운동 인사의 출신답게 여러모로 새천년민주당의 보수적 정책을 저격하는 데 쓰이다가 독수리 오영재들과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19대에는 대구수성갑으로 출마 79년 화공업체에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준비하다가 수형자 병영문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대구지역 연락책이 되어 대구로 가는데 이때의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유있게 낙선할 것이라는 예상을 무너뜨리고 40%대 득표율로 낙선 6회지선 대구시장 출마에서도 대구 전지역에서 40% 안팎의 득표를 낳은 악선 문제는 그때 수성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거였죠 경북고 프리미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대 스탯 추석은 본회의 71.79% 예결이 63.16% 외통이 60% 최하 27개의 대표발의법안 중 수정가결 2건 국립외교원의 신분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국립외교원법 개정안 국가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통계조사가 응답 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응답자가 안 좋아하니까 그 빈도를 줄이고 다른 행정자료를 가급적 대체하였으도록 한 통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김부겸 의구에서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던진 영의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을 탄 후에 김부겸 의구 선거사무실이 인스타 맛집이라도 된 것인지 매일같이 꽃이 왔다가 테러가 났다가 힘내세요 붙었다가 문 대통령 욕설 붙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실이 이렇게 핫하다는 건 여러모로 좋은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전 지역구에서 이름이 읽힌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통합당 후보는 되게 많이도 헷갈려하죠 주호영 59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수성 을이었어요 경북 울진생입니다 한 칸 옮겨온 사연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대구 경상중 능인 중고입니다 능인은 조계종 대열 학교예요 저 어떻게 다 하세요? 제가 좀 이상한 거에 봤습니다 영남대 법학파사 본인 육군 중위 정남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차남 육군대의 복무 중입니다 재산은 35억 3,787만 원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임명 동의에 관한 청문위의 75% 예결위의 100% 정무위원회의 69,64% 본회의 출석률 88.46% 그렇진 않아요 대표 발의 법안은 총 69개고요 원안 가결 없고 수정 가결이 3개입니다 수정 가결된 법을 보면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헌행법은 도로의 신설 확장 복구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도로시설 파손이 나면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을 복구하라고 명을 하고 돈 내놔라 해야 되는데 이 사고 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비용 부담을 해야지 예산 낭비가 없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17대 한나라당 후보로 수성그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주로 친익의 비박계 인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18대 한나라당 후보로 수성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무소속 유시민 후보를 꺾고 당선됐죠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우리가 아는 그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 20대 총선 당시 개파 갈등으로 공천에서 배제 불복 무소속 당선보당 이렇게 해서 쭉 갔고요 비박계 대표로 당대표의 출마 그러나 낙선 김무성 등과 함께 집단으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바른정당 통합파왕께 미래당으로 온 그냥 그저 그런 스토리입니다 복잡하지만 그저 그렇다 읽기만 어렵지 별거 아니다 이번에는 수성갑의 전략공천대원 선거운동 중이고요 김부경과는 4인간의 친분은 있어서 형아우 이렇게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선은 국가노선 싸움이고 문정권의 고냐 스톱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 이래 여당 후보 김부경 후보가 이번 선거는 이념 대결이 아니고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국회의원은 나라 일꾼이라고 하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약은 말 안 해줄 겁니다 다만 대구의 부자들이 산다는 수성갑에 어울리는 공약은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서 이런 공약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안 봐도 험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은 지역에 이런 공약이 나와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의 입장에 충실한데요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 의료진이 자란 공은 문재인 정부가 다 낚아채갔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중국을 차단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조금은 철진한 그러나 당 입장엔 충실한 주장을 하는데요 드라이브 스루가 영남대병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 남의 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네요 누가 주창했든 검사 잘하고 치료 잘하면 장땡 그렇죠 지금은 응원하고 독려해야지 네 지금 통합당의 대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권영진 시장한테 엄청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쾌차하라는 의미죠 아빠 일어나 클레멘타인이 됐어요 권영진 시장이 자 친박신당 후보 보시겠고요 곽성문 67세 남자 정당인 대구 출생했고요 경북구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최근에 서강대 중국학과에서 정치학 석사도 땄네요 서울대 시절에는 잡혀갈 깨뻘해서 아무도 안 알아들었던 물리대 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 그를 미뤄줬던 이철 전 의원에 따르면 프락치였다고 하며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곽성문 후보 분량이 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그 이야기는 다 뺐거든요 근데 정말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 잡혀가는데 본인만 안 잡혀가고 곽성문 만나러 갔던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철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추천으로 MBC에 택시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딘가 저도 이력을 보면서 대체 MBC ESPN 사장까지 올라갈 게 아닌데 뭐지 했더니 일단 이철 전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신빙성이 있습니다 MBC에서는 워싱턴 특파원 MBC의 스포츠국장 보도국장을 거쳐서 MBC 스포츠 MBC 플러스 MBC 드라마 넷 MBC 게임의 대표이사를 거쳤습니다 계열사 사장 다 했네요 네네 이게 스포츠 PN까지요 설마 MBC 게임의 마지막 대표이사일까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치 대비는 17대 총선이고요 대구 중구남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 당선했습니다 2005년에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길어요 그때 받았던 멤버에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도 8명의 전현직인 것 같아요 조혜영 당시 대구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서비스가 별로여서 곽성문 의원이 좀 화가 났어요 그대로 골프가 끝나고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던 곽성문 의원이 승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 열린 우리 당에게만 후원하고 우리는 정치자금 안 주냐 동석자들인 대구 소상공인들은 접대까지 해주고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대구 경제에 한 게 뭐냐로 응소합니다 이에 대한 곽성문 의원의 반박은 맥주병 플라잉 투척 이후 멱살잡이 누구는 의자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골프 접대 술 접대 난투극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프로레스링 같네요 사실 접이시 기자에 앉아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당직을 다 내려놓고요 당연히 18대 총선 공천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 그런 상태로 2007년이 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던 박근혜가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지죠 화를 더 참을 수 없어서 탈당 썸머슬렌에 출전합니다 무소속 이회창 캠프로 갑니다 대선 중에는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상 8천억서를 떠들었다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때려맞습니다 아 이 400만 원 그거군요 대선 후에는 이회창을 따라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사무총장도 하고 18대 총선에 출말도 했지만 낙선 근데 지역상 자유선진당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그에게 재기의 기회가 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국정감선에서 사장 공모 당시 자기소개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자기소개서에 있었는데 사장이 된 거네요 퇴임하고 2016년에는 공자의 역사서 춘추를 국내 최초로 완역한 춘추공양전을 출간했고요 갑자기 인문학자입니다 2017년에는 당나라 200의 스승인 조유가 저술한 장단경을 완역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유일보를 참관하죠 정관사? 그렇긴 합니다 근데 더 자유... more일 수도 있고 more일 수도 있고 more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적인 의미죠 more에 more? 더 더 자유일보를 그리고 애국집회에 참석해서 자유일보를 홍보하던 중 홍문종 의원과 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주호영 후보를 저격하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약간 한 따까리 하는 성격이라서 어떻게 살 길 찾았네요 가진 집은 서초구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 확인하시죠 무소속 이진훈 63세 남자 법무법인 류강 고민입니다 상주생 파름초 화동중 동성고 충남대 행정학과 마지막엔 개명대 환경과학과 이학박사네요 본인 중2전역 장남 병장만기 재산은 9억 대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민선 5대 6대 수성구청장에 당선됩니다 통합당에서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에 나갈 것 같아서 수성의로 공천신청을 했으나 수성갑에 나갈 예정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홍준표한테 맞아서 수성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쫓겨난 거예요? 1위로 또 등장했습니다 송가인계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공천탈락 분노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페이스북엔 김내원씨의 사진에 수성갑을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려됐냐 라고 써있는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탄핵의 공동주범 김부겸과 주호영을 한 번에 청산할 기회라고 했다가 댓글로 복당 안 할 거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돌아갈 다리를 태우는 액션이잖아요 댓글에 지지자인지 누군지가 복당 안 하실 생각이냐고 보다가 안타까운 거지 공학 중에 3대 주거단지 건설이 있거든요 신혼부부와 부모 세대가 3대 공존 주거단지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혼부부와 부모 세대가 한 단지 내에서 가까이는 살되 한 집에서는 살지 않게 하는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3세대라고 하거나 2세대면 어디가 기준인가요? 가변 칸막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네요 이상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수성의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성갑이 이런 모양일까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 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연극 환생경제의 주인공 노가리로만 기억되고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주성령과 헷갈려하느라 대구의 반문화 소리를 가끔 듣는 불쌍한 현역 주호영 의원이 불쌍하게도 수성갑의 김부겸을 상대하라고 차출되어 옆동네로 갔죠 그러고 보니까 주연이었네요 플레이어들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보스몹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주성형 의원은 여러 힘들게 하네요 주승용 의원과 주호영 의원 두 명을 모두 다 힘들게 해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53세 남자 경주생 경신고 경찰대 5기 수석 서울대 행정학 석사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행시 34기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체 또 경찰 유닛 또 지방경찰청장급 포스타를 긁어모으던 민정당을 개혁하느라 민자당은 검사장을 긁어모았는데 그걸 때려잡느라 이번 여당이 치안감과 치안정감을 긁어모으는 날이 오네요 본인 장남 모두 경찰에서 군생활했고 차남 이병대상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16년까지 경찰 생활을 했고 17년 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했던 은퇴한 대구 출신 치안정감님 주제에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경찰 취재 기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지점인데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명되기 전 경찰청장 후보였는데 여기서 밀리고 보수 정권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대구에 출마하냐는 질문 앞에 설득력을 조금 잃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세욕이 좌절됐다고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요 김부겸 의원과 민주당 쪽의 러브콜이 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지선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까지 가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두 번째 출마 본선 첫 출마입니다 대구공항은 군공항을 빼고 민간공항을 확대한다가 입장입니다 정치적 정보수집용 기관이 경찰에도 있는데요 정보경찰이라고 하죠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말을 바꿔야겠네요 경찰 후보도 경찰 개혁 얘기를 하는군요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이인선 60세 여자 축하드립니다 개명대 대학교수고요 대구 달성군생 대구 달성초 경북여중 현 경상중학교입니다 경북여고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박사 대구의 경북여고와 대구여고가 있거든요 또 이 동창의 넘버원 넘버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장남 육군 입영 소집 해제고요 재산은 52억 551만 원이네요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냈고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수성을에 낙선을 했고요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누리당 중구남구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곽상도 후보에 밀려서 낙선이 된 거죠 공천 낙선이 된 거죠 남편과 본인이 경쟁적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편히 자문 못 짠다 첨예하게 보험 가입하고 있어요 2016년 주호영 후보가 탈당을 하자 자유한국당의 수성글 당협위원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복당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소소한 경력을 얘기하는 거는 대구에서 당협위원장 거머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 치열하대요 대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월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는데요 포항에서 3.1운동을 전개한 조부 이준석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독립운동 후선 2인선 지지 움직인 예사롭지 않다라는 지역신문 기사가 눈에 띄지만 행보는 그냥 예사롭습니다 수석 못에서 인사하고 홍준표 욕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무소속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끝 나도 그러고 싶어 뭘 더 말하겠어 다음 시간에 봐요 계속 나타납니다 65세 남자 정치인 창령생 영남중 영남고 고대행정학과 본인 이병 소집 해제 장남 병장 만기 차남 병장 만기 4시 24회 검사가 됩니다 검사 유닛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 정당의 보통 트렌드인 검사 쪽이 아니에요 공안 출신이 아닙니다 홍판표였던 이름을 준표로 바꿨던 얘기는 이제 유명하죠 권력형 비리를 계속 수사하려고 계기다가 형사부로 좌천됩니다 그리고 형사부에서 조폭들을 때려잡습니다 93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안기부 경찰 치안감 검찰청장의 현역 의원까지 기소를 하고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는다는 얘기도 유명합니다 정치권의 콜을 받아서 15대 신한국당에서 송파구 갑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98년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 이후에 사면받아서 2001년 동대문에서 당선 그리고 내리 3선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나라당 당대표 당대표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일 것 같은데 현직 시장이 시키지도 않는 캐삭방을 걸더니 졌어요 아무래도 심란한데 선관이 뒤져서 공격이 터져요 그래서 당대표 사퇴 19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박근혜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입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자신을 날렸어요 오세훈 입장에서는 김어준이 자신을 날렸어요 김어준 입장에서는 박원순이 왜 저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만사가 다 박원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박근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 몇 달 뒤에 경남도지사가 되어 복귀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부메랑으로 통합당 전체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역사를 움직였네요 특히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잘 안되면 홍준표 때문입니다 그리고 19대 대선에 나간 사실은 잘 알고들 계십니다 득표율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40.1%, 홍준표 24%, 안철수 21.4%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 밀양창령 하만 의령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통합당 공관위에서 서울 험지 출마를 주문했고 경남 양산의례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 반발하여 무수속으로 대구 수성의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대구로 온 게 아니고 대구를 발판으로 정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구로 왔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산은 32억, 공약은 지역공약밖에 없는데 대구에 플라잉카 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네요 SF 많이 보셨네요 근데 이게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삽니다 전세계에서 왜냐면 이제 가능하니까 이상입니다 개파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습게 보는데 이 사람의 본선 경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직선거 6승 2패인데 그중에 한 번은 대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6승 1패로 봐야 됩니다 후선구까지 봤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탄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대구를 듣고 계십니다 달서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사람들은 녹색 땅이 거둔 최고의 성적을 물으면 지난 지선에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소장이나 제주지사 후보 고은영 선대본부장을 떠올리겠지만 한국의 녹색 땅 역사상 지역구에서 벌어들인 가장 큰 소득은 20대 총선 달서갑의 변홍철 후보 캠프였습니다 민정당률을 빼면 25%도 넘겨 득표해본 적도 없는 사지 달서갑의 모든 야당이 포기한 상황에서 홀로 남은 녹색 땅 변홍철 후보는 새누리당 곽대원 의원을 상대로 21,624표 30.11%를 득표하며 당직자들과 동네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관심 가져야 보이는 작지만 오묘한 변화를 보여주었던 지난 총선의 대진표는 지금은 증발했습니다 달서갑의 민주당 후보 권택, 흥, 51세 남자, 경북 구미생, 오상고 영남대 공대 영남대 총학생회장, 해군 병장 만기, 노동계 유닛입니다 전 민주노총 일반 노조위원장 전과는 8건인데 7건이 집회 관련인 것은 맞는 듯한데 공공연 선거법 실형이 있어서 해명을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지난 지선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서 새누리당 후보와 붙었던 적이 있네요 17년도까지 꾸준히 대구의 크고 작은 노동 관련 이슈에 뛰어다닌 흔적들이 보입니다 민주당과 관계가 생긴 흔적은 18년도 지선 때부터 보입니다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 당시 선대위 인사들이 큰 차이 없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이 됐습니다 아파트와 전세보증금과 차 등 재산 6억 3천만 원은 다 배우자 거고요 본인 재산은 910만 원입니다 네, 해로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4주간 숙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네, 사진이 옆으로 보고 있죠 옆모습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53세 남자 개명대 특임교수 경북 성주생입니다 달성고 개명대 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석 그리고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36억 7,150만 원 현재 개명대학교 특임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경제국장까지 지냈습니다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가 있었나 봐요 그때 1회였네요 현재 5급 공체에 해당합니다 합격을 해서 대구시 공무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5급 사무관 시절에는 대구 달서구청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요 달서구 본동 동장님까지 지냈습니다 4급 서기관 시절에는 대구광역시청으로 이동을 해서 지냈고 3급 승진하면서 대구시 경제국장을 끝으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공천에서 이두아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되었던 지역구인데요 처음에는 컷오프 됐었습니다 그때 당내 반발로 경선을 치르고 공천이 됐고요 홍석춘의 대사열사 대구를 사랑하는 열정의 사나이 열사병도 아니고 이름대로 너무 못 짓지 않아요? 대사열사는 무슨 열사병의 한 존재 같고 대사열사 성설을 AI기업 국책연구소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ICT AI 로봇사노 바이오헬스 디지털 메이커시... 말 안 할 거예요 끝 말 다 했잖아요 말 다 한 거예요? 이 뒤로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이 정도로 끊었습니다 이게 TK에 오니까 민생당 후보들의 그전의 레주메가 아주 갈짓자입니다 김기목 49세 남자 정당인으로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영남대 경영학 석사고요 재산은 12억 6천가량인데 4인간 채권이 5억 8천이나 있습니다 많이 껐네요 아니요 빌려준 거죠 아 이미 만기가 된 채권도 둘이나 있는데 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잘 받으세요 본인은 육군상병 소지 폐제 장남은 7급으로 재검세 대상 선거 이력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2010년 대구시의위원과 2012년 19대 총선 비례에 친박연합당으로 출마해 낙선합니다 친박연합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나봐요 이 당은요 2006년에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으로 창당했고요 네 곧이어 선진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2010년에 국가재건 친박연합 줄여서 친박연합당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박도 박정희네요 네 이 당의 사무총장이었어요 즉 친박근혜가 아니라 친박정희였고요 당시 박근혜 새누리 비대위원장은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응수했습니다 어쨌든 당이 대충 망한 후에 크게 안 망하고 대충 망하고 대구시 선관위위원으로 있다가 작년 1월 초에 사퇴하고 바른미래당의 입당에 플로우 그러네요 여기서 선관위위원으로 들어간 건 왠지 공략 알아보러 들어간 것 같네요 아 공보 남은 거 의도 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공략을 좀 보려고 그리고 공략 다 보고 이제 나온 거죠 1번 공약은 공약이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위기는 기회다 이왕 어떻게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위기는 기회다 대구에 아예 신종 바이러스 감염 연구소 국립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 네 이거는 뭐 어디로 뭐로 가나 비슷한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2번 이한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철도망 확충이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공화당 후보가 있습니다 이성우 38세 남자 정당인으로 우리공화당 중앙당 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구미갑의 김경희 후보도 중앙당 대변인이니까요 네 뭐 여러 사람 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전 대변인이 여럿이구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부대변인을 하다가 이번 선거에 살짝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당의 기본적인 관습 같은 건 다들 알고 있네요 명함 잠깐 쥐어주기 서울 종로 출생 서울외고 한양대 생명나노공학과 졸업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중퇴 재산은 2억 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답심리에 연립주택과 용인의 상가가 있습니다 네 집이 동대문구라고 나오는데 사가정역 근처인 것 같아요 머린이대공원역 네 지금 서울 사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육군이병 소집 해제로 철도청 동대문본부에서 복무했습니다 가람 청소년 재활지원관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공부를 돕는 자원봉사를 했고 한양대에서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방 쪽의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분야가 영어로 잔뜩 적혀있는데 저는 알아듬지 못했어요 네 2016년 11월 탄핵 전국 때 연구실에서 발생한 연구 부정에 저항하다 퇴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세터민 자원봉사 NGO에 몸을 담았고요 근데 연구실의 부정이 왜 탄핵 전국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고서 나왔더니 탄핵 전국이었다 아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을 시켜요 바깥세상에서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성훈 후보 입장에서는 불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 또한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인 그런 출마의 변입니다 뭘 겪은 거야? 그러게요? 불이한 일이요 아 무슨 일인지는 얘기 안 해줘요 뭐 목사님을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사귀게 돼서 우리 공화당 영입인제 6호입니다 즉 전문 과학자니까요 말을 사주고 과학도니까 6호로 이제 인제 영입을 했고 주력 10인 있죠 가장 빠르게 홍보문이 만들어진 그 10인 중 하나여서요 개인 공약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곽대훈 64세 남자 국회의원 달성생 대구초 대구중 경북고 고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수 민선 4, 5, 6기 달서구청장이었습니다 아이쿠 여기는 현역들이 다 무소속이네요 삐져나오셨군요 네 78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대구시청이나 달서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06년 한나라당에서 달서구청장에 출마하여 내리 3선 이후 20대에서 달서갑에 당선됩니다 대표 발휘법원은 64개입니다 계류가 76.5%이고 대한반영 배위가 18.7% 원안가결이 3건이 있습니다 원안가결된 건을 보면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시에 국민주택 등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3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2개는 방사능 폐기물과 고압가스 관련하여 법 적용에 혼선이 있는 부분을 정리한 법안입니다 최근에 계류 법안 중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도 있네요 출석률 산통자위 85.2% 에너지특위는 100%입니다 근데 에너지특위는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특위는 안 세면 돼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89%입니다 재산이 2016년에 16억이었거든요 근데 매년 1억씩 늘어나네요 작년에 18억이었다가 지금은 기타큰 빼고 17억 7천입니다 역시 공천 탈락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맞습니다 달서갑 보셨습니다 달서는 인구가 많지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을 보수당 내 경찰 대출신의 선두주자 윤재옥 현역 의원은 하는 일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당선되는데 또 하는 일 없었습니다 달서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 소, 50세, 남 왜 그래? 이 용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한 말의 관료 자장 허소가 먼저 뜹니다 조조에게 청평의 간적 난세의 영웅이라는 평을 갖다 붙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허후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조상인데 어떻게 알아요? 조상이 아닐 수도 있죠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대구생 대구초 대륜중 경신고 고대법대 독립군의 군자금을 대던 고조부나 민선대구시장을 한 할아버지 모두 대박 부자였다고 합니다 고대 동아리연합회장 노사모 중앙사무국 차장 이었다면 20년 전쯤부터 그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공인연 대선 당시 그때만 해도 생소한 편이었던 소액 정치자금 모금운동 희망돼지 사업을 노사모의 전국사업으로 제안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여정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다시 등장하는 이름 2011혁통 혁신과 통합 조직위 이번 정부청와대에서는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일했습니다 청와대 경력을 빼면 사회생활은 노사모 아니면 민주당 대구시당이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 유닛쯤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대구민주당은 보통 그렇죠 닌자처럼 움직이고 네 아니나 다를까 허소와 함께 허소 투표는 한기우 같군요 네 봐줍시다 이쪽 지역에 허씨 집성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수성을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거든요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윤재옥 58세 남자 국회의원이죠 경남 하천생 대구 영남중학교와 오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재산 20억 2851만원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예결위의 81.82% 윤리위의 100% 행정안전위의 93.67% 본회의 출석률은 93.59%인데 그러니까 예결위에는 많이 안 나가는 게 좀 이상하죠 대표발위 법안 한계 51개고 수정가결 법안이 3.92%입니다 원안가결은 없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한 법안인데요 시설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 화산방제 정책 심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좋은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까지 경기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이었습니다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이유는 강일학의 후임으로 당연히 유력한 청장 후보였으나 조현호 청장이 선임이 되었고 그는 경찰대학 동기였던 이강덕에게 경기경찰청장 자리를 넘긴 뒤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달서구 의뢰에 출마를 해서 경찰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당선이래요 그만큼 경찰대 출신들이 많았었나 봐요 경찰은 정말 지난 총선, 지난 총선만 해도 정말 없었어요 그러나 경찰 중에서 선거에 나온다면 경찰대 출신일 텐데 그나마도 적었다는 거죠 이후 쭉 침박기였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서 재선, 현재 3선 도전 중이죠 경북일보에서는 윤재호 후보 3선 의원 돼지역 수원사고 해결하겠다 심표에 죽였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돼지역은 무섭죠 콜레라 아프리카 돼지역이 수원사업이었군요 모든 것을 걸고 달서구 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목숨도 걸고 모든 것도 걸고 걸 것이 많은 것이 이번 총선이겠죠 유권자가 걸 것은 딱 한 표뿐입니다 끝 정의당 후보입니다 한민정 47세 여자 정당인 대구보건대 임상병리과 졸업 현재 정의당 달서구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구 시당 부위원장입니다 가장 직업같은 직함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이라네요 재산은 1억 달서구 의원에 두 번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후보입니다 우리공화당 김동렬 61세 남자 유통업자입니다 수성대 보건복지경영과를 졸업했고요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회장이며 전 바르게살기 운동중앙협의회 자문위원 중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4억 3천이 약간 안되고 최근 5년에 체납액이 세금 체납액이 2,400 정도였는데 부랴부랴 완납했습니다 선거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다들 갑자기 세금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폐결핵 활동경증으로 전시 근로역 전과 6범위입니다 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그러니까 이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억울했기 때문에 네 너무 화가 나서 이후 무면허 운전만 4번을 합니다 패스트앤퓨리어스 형 후보입니다 하나씩 보죠 네 2014년 벌금 100만원을 먼저 받고요 무면허 운전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면 모든 게 다 무면허입니다 네 2017은 1월입니다 1월이 중요해요 벌금 150 그리고 7개월 뒤 8월 무면허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즉 무면허 사고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4개월 뒤인 즉 2017년에 뭐가 막아낀 거예요 4개월 뒤인 12월 27일에 또 무면허 징역 징역은 징역을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또 받았는데 솜방망이 쳐버리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또 징역이 나온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합산해서 법조정 구속이 돼야 합니다 근데 왜 또 집유가 집유 중에 집유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쌍집이라고 부릅니다 집행유예가 도가된 것이 아니라면요 변호사가 매우 유능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미리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무슨 고스톱 룰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18년 벌금 100 또 무면허 운전입니다 근데 면허를 왜 안 따는 걸까요 면허 따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야 근데 007 같은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면허를 줘 여왕님 빼고 근데 또 걸리기도 되게 잘 걸리네요 아니면 저기 면허 학원 출입 금지령 같은 게 생겼는지 무슨 면허 학원의 결계가 붙어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김동열 후보의 직업을 봐야죠 운송업자입니다 어머 먹미 트랜스포터네요 유튜브 원진짱TV가 후보의 채널인 것 같습니다 3월 24일 오후에 구미갑의 김경희 후보를 만나러 간다는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무려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머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라이브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수하는 후보들이 많아요 지금은 면허가 있을 수도 있지만 2년 사이에 재취득을? 신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지금 만약에 이 사람한테 면허 발급했으면 거기 지방경찰청 잘못이죠 그렇죠 네 여튼 이상입니다 좋아요 자 좀 문제가 될 만한 후보가 무소속에 있는데요 지금 이 무소속 후보는 국가학명배당금당 후보 포함 나머지 5명 후보의 재산을 합친 곳에 2배쯤의 돈이 있거든요 보시죠 홍선희 52세 여자 경북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입니다 경북대 보건학 박사고 같은 학교의 외래 교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대구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74억 상가가 많고 레이 4대에 스타렉스 2대는 업무용이고 본인은 BMW 320D를 타나 보네요 레이와 스타렉스가 이렇게 많고 상가 방들이 많은 걸 보면 요양원 아니면 어린이집이거든요 요양 파견하는 요양 파견 업체일 수도 있고요 2005년에 의료법을 위반하여 벌금 3천만 원 때려 맞았습니다 엄청납니다 벌금 3천만 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전문분야가 명확해서 관련 공약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명품도시 보편복지 등의 단어만 있고 구체적인 공약은 없네요 네 글쎄우시다 왜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문제 얘기 많이 나오는 노인보호시설 환자보호시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네 네 뭔가 제가 이 지역의 언론인이면 달려가서 뭐 좀 물어보고 싶나요 지나가다 만나면 지역지의 언론인 분들은 눈여겨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 3천만 원 뭐 때려 맞았는지 말이에요 네 달서구 병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달서구 병 대진표를 보건데 광화문의 전초기지가 되느냐 그냥 하던대로 하느냐 갈림길에 놓인 달서평입니다 찍던 대로 찍으면 광화문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주의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58세 남자 대구생 대구초대륜중 영남대 영남대 총학생 회장 병장만기 북경사범대 역사학 석박 하남사범대학교 교수 하남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자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교수라는군요 지역언론이 예전 같으면 그냥 쌩깎겠지만 요즘은 민주당 후보를 아예 안 덜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주 도의회 보궐선거 후보 서귀포의 김대진 후보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40억 왠지 갑자기 지역언론의 입장이 됐네요 최선을 다했다 진짜 주먹인사하는 것도 없던가요?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김용판 62세 남자 정당인 대구 달서구생이고요 경북 월배초 달성중 경대 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 이분은 김용준으로 이름 안 바꾸나요?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4억 2,252만원 양력은 30회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요 경북 성주 달서 서울 성동경찰서 서장입니다 그리고 주중대사 참사관을 지냈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충북 서울지방경찰청 청장까지 지난 경찰관 윤희 씨입니다 서울경찰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김용판 후보 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 웃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들어갔고 완치되시기를 바랍니다 1986년 30회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쭉 근무를 하다가 90년에 경찰 공무원으로 전직을 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달서 경찰서장이던 2002년 개구리 소년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부실수사 논란이 이 후보를 따라다니는 가장 큰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2000년 당시 사건을 총괄한 김용판 달서 경찰서장은 타살 흔적이 없고 저체온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과를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그런데 뒤늦게 타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법의학 결과들이 나왔지만 경찰은 계속 타살 가능성을 배제해왔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죠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중에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기억하실 겁니다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이 사건을 잠깐 정리하면 대선 직전 밤늦게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그냥 발표해버리죠 그래서 차기 경찰청장이 1순위로 거론됐지만 이 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20대 총선에서 달서구 을 공천 신청했지만 현역 윤재홍에게 밀려서 탈락 2018년 7회 지선에서는 달서 구청장 후보의 출마 같은 당 이대훈 현 달서 구청장에 밀려서 탈락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출마 축하합니다 끝입니다 공화당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제가 현역 스탯을 찾아보는 게 끝일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남아있었죠 조원진 61세 남자 국회의원 대구 출생에서 종로초 협성 중 청구고를 다니다가 서울 인창고를 나왔고요 한국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영남대에서는 행석 육군하사 만기 전역 전권은 92년에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벌금 150만원 재산은 7억 3천 7백만원 가량입니다 93년 대우에 입사한 이후 중국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황경태 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요 매우 빠르게 스탯을 쌌습니다 2년차에 이미 2인재의 국민신당에 잠깐 다녀오고 재보궐과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두 번 낙선 경험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봤다 드디어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로 달서병 초선 이후 새누리당으로 3선 달성합니다 탄핵 후에는 탄핵 불복파가 모여서 만든 새누리당이 있었죠 거기서도 대선에서 출마 그리고 우리공화당을 만들어 탄핵 불복세력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는데 현재 9월 이상 성공했습니다 반달곰 캐릭터 우리공화당의 시 도당 위원장들의 이번에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비리의 상위순분을 받으라고 간청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출마는 강행했네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50% 자신감이 있습니다 행안의 출석률 66.27% 대표발의법안 19개의 수정가결과 대한반영 폐기가 각각 1건 19대의 성적에 비해 모든 것이 급격히 퇴보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 탄핵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참석을 해도 거의 잦죠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내내 자고 있는 게 찍혔죠 의원실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소파 불편해 보내기 갈까? 그러다가 자기 지리 때만 딱 깨어나고 이게 너무 웃긴 게 요즘 아이돌 직캠처럼 자는 거 직캠이 있어요 그 직캠의 의도는 자는 거 실시간으로 그 직캠의 의도는 국정감사 때 멋진 조원진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근데 내내 자다가 자기 지리 때만 깨어나고 그래서 많은 주갤러들이 실시간에 조원진 의원을 보고서 저렇게도 사는데 난 계속 주식해야지 자신감을 얻었다 수정가결된 하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입니다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모델을 수출하게 됐잖아요 근데 운영비 지원이 국내 사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대요 대외적인 사업에도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약간 꼼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름만 바꾸면 대외 지원을다가 새마을운동에 이름을 씌우겠다는 거죠 뭐 그런 그렇게 팔리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사실 입법보조관 출신이어서 법을 만드는 건 의외로 훌륭했거든요 근데 이번 회기에 그 실력을 못 보인 건 다 탄핵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공약은 화려합니다 달서고 질 때 공약 다 볼 것은 없지만 트렌드 최신 기술 어쩌고 이런 건 잘도 받아들입니다 두류정수장 부지와 두류공원에 VR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다 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국제공연 페스티벌을 추진하겠다 WHO 건강도시 인증을 추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하겠다 하지만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죠 좋습니다 두류공원에는 치맥 페스티벌이 제일 유명한데 치맥이요? 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역시 치킨 좀 원조죠 네 원조죠 그러면 VR 치킨 먹진 못하고 VR 맥주 반란 일어날 것 같은데 공천기준이 칼같은 것으로 잘 알려진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불자는 안 받아주거든요 기독자유통일당 김부기 63세 남자 정당인 가야될 국제통상학부를 졸업했고요 경북대 생석 재산은 부동산만 신고해서 3억 6천 5백만 정도입니다 본인은 공군병장 만기 아들은 육군병장 만기 와 이게 뭐예요 선거 이력은 6출마 아파트랑 주택 말고 재산이 없어요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굶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낮에 나와가지고 걸어가서 구걸을 한 다음에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뭐 산에서 채집을 해온다던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다던가 그러면 물고기나 버섯이 몇 개 있는지도 적어야 돼요 원래 5병이 하니까 물고기 5번이요 아니 5개의 빵과 2개의 본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와인 2병 김북이 후보는 6출마를 했습니다 네 18대를 제외하고요 15대에서 20대까지의 모든 총선과 2010년에 오해지선 달석구청장에 출마했고요 와 당정은 자민련이 2번 그리고 20대의 친박 통일당이라고 적어냈는데 이건 친박이 아니라 친반 통일당이 맞습니다 어머 오타야 이거 알아낼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어요 아 제가 진짜 친박 통일당은 또 뭐야 내가 친반 통일당은 들어봤다라고 해서 봤는데 친반이에요 여기서 함정은 우리가 친반 통일당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친박 통일당이란 당은 없어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공적인 기록을 잘못 낸 거잖아요 공전자 기록 불실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 네 자 과거 선거에 적어놨던 당선되면 큰일 났네요 과거 선거에 적어냈던 이력과 직업을 보면요 민주산학교에서 활동했고요 세대구 학원을 경영했고요 중국 백산대의 개권교수였고요 주식회사 대륙의 사회이사였고요 17대 대선 박근혜 캠프에서 직능특보를 맡았고요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에서 또 무슨 무슨 특보를 맡았고요 그 언젠가 김문수와 함께해 자유통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합당을 했으니까 자유공화당으로 갔겠죠 합당 직전부터 달서병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공화당에? 자유공화당에? 자유통일당 시절에 자유통일당 시절에 안타깝게도 합당을 하고 보니까 이 지역구는 합당 후 자유공화당 당대표의 지역구였죠 아 그래서 하는 남 지금 자유공화당에서 삐져나온 후보군요 그렇습니다 자유공화당이 우리공화당으로 다시 분당하고 나서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기독재유통일당으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설 곳을 또 찾았네요 왜냐하면 김문수계가 자유공화당을 다시 만들지 않고 기독재유통일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선발대처럼 들어갔을 거예요 이은재는 안 받아줘도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기독재유통일당이 그렇군요 부기연에 넌 자기 당을 잘 적자 누군가는 알아본다 선건의 직원들은 친박통일당 이거 아니라는 거 친반이다 네 친반입니다 끝으로 달성입니다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역 의원은 진박 중에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유능하냐면 시간 얼마 지났다고 순식간에 황교안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박근혜의 슈퍼네추럴한 아우라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달성에서 재선을 노립니다 민주당 후보 박형룡 박형룡 시민중고 경북대 정액과 대백 앞에 광장의 봄은요 여기는 6월 항쟁이 일어난 곳이란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경북대 총학생 회장입니다 그리하여 88년 집시법 실형 다스코라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다고 합니다 달성에 있는 다스코는 알미늄 사다리, 작업 계단, 낚시 좌대 등 주문형 알미늄 구조물 제작업체입니다 제 회사 이름이 다스코면 나도 간판에 칼로 긁어서 디스코로 만들고 싶겠네요 내가 대표여도 나는 코를 빼고 다스 그치? 그 생각했어 그럼 다스가 내꺼가 돼요 그럼 저쪽에 향한 디스코로 만들고 이쪽 간판은 다스로 하죠 19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장사하다 생긴 일이고요 네 4번의 낙선 경력 중 08년 18대 총선에 중구남구 민주당으로 나선 적이 있고 그리고는 무소속이었습니다 개혁국민정당이나 열리누리당 창당에도 가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너그럽게 봐줄 필요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달성이니까요 당이 있어도 출마할 땐 없다고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마를 위해 잠시 탈당 비례대표로 17대 의원을 지낸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의 의원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페이스북에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사진에 붙여 쓴 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아 며칠은 아침 인사도 못 나갔다 이 반말은 후보 직접 운영의 증거죠 네 네 이게 자본봉사자가 해주면 후보한테 높임말을 합니다 그렇죠 후보님이 어쩌셨습니다 컨설턴트가 하면 후보가 이랬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가 하면 못 나갔다 이랬습니다 보시죠 삼수를 겪다 네 근데 컨설턴트가 하면 삼수를 겪었습니다 네 지지자가 하면 삼수를 겪으셨습니다 네 몸이 좋지 않아 며칠은 아침 인사도 못 나갔다 체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매가리가 없고 기운이 딸리고 잠이 많이 온다 그렇다고 권영진 시장처럼 쓰러질 수도 없다 나는 절박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추경호 59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경북 달성구생이고요 네 아닙니다 개성국 고려대학과 경영학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경석 병역 83년에 보충역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내가 한 번간 적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6개월 이상 무종은 뭐예요 소집 면제가 되는 데서 제가 무좀에 걸려서 멋진다 그건 아닌가 봐요 아니 저희처럼 21세기에 군대 간 사람들은 83년에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 게 현역 자원이 많았잖아요 도망을 6개월만 다녀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무종이니까 분류가 안 된 거예요 현역 자원 중에서 분류가 안 된 거예요 넘쳐나니까 일단 입영 후에 귀가를 시켰다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소집 면제가 됐대요 사람 넘쳐나서 밀렸군요 현역 의원이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재산은 32억 643만 원 4년 만에 재산이 21억이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곡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15억이니까요 2010년 4월 재산 신고에서 보면 11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낙 신고에서도 이렇게 해명합니다 모친의 납부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거부를 했는데 해명은 아파트값 상승과 증여 때문이라고 한 거 보면 엄마가 집 준 것 같기도 해요 뭘 준 겁니다 엄마가 상임위 출석률을 볼게요 기재위의 92%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100% 본회의 출석률은 87.18% 대표발의 법안은 총 110개 수정가결이 1.82 대안가결이 1.82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되줘라라는 법이니까 여기서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총무처 지금 현재 행자부인데요 그리고 환경청 환경부죠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를 계속한 고급관료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이종진 의원 대신 새누리당의 공찬을 받아서 진박계보로 달성군 출마에 당선을 했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선택하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자기가 정말 진박이었는데 요새는 친환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돌았고 가장 빨리 적응한 인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사실상 이거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라며 반대를 했고요 주로 부동산 개발과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이어서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중당 후보입니다 조정훈 45세 노동자 대구보건대 산업안전과 민주노총 대구수석부본부장 현재는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정가 7건은 모두 상신브레이크에서 해고됐다가 7년 만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창조 컨설팅의 노조 파괴와 관련된 정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노동운동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재산은 1억 5천 아파트가 1억 7천이네요 저번 지선에서는 트위지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낙선해서 팔았나 봅니다 그렇죠 네 재산이 없어요 트위지가 아이고 이런 병역은 일병 남신산업에서 복무 만료를 했네요 네 중앙공약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민주당과 민중당에서 너무 빨갱이 후보들이 나오니까 약간 신성모독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긴 달성이잖아요 아 나와요 계속 신성모독 안 하려고 안그런 후보도 있어요 또 친박 2명이에요 아이고 반갑다 무소속 그거 보시죠 무소속 서상기 74세 마지막까지 3선 의원이 다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중량감 짱 대구에서 아이고 무거워 한국청소년단체협회장 대구생 칠성초 경북중 경기구 서울대 공대 미국 드렉셀대학 공학박사 이후 포드의 선임연구원으로 가고 한국의 기계연구원 원장으로 모셔옵니다 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재산은 17억 본인 의병제대 장남 병장 만기 손자 1 출국 손자 2 올해 승살입니다 과학륜이시고 몸짱륜이십니다 65세에 몸을 만들어서 프로필을 한번 찍었네요 아 봤어요 했네요 네 현역일 때 프로필을 한번 찍었어요 네 2002년 이회창 정책특보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음엔 대구 북구로 나와서 재선의 3선까지 성공 친박입니다 네 19대 그의 가장 큰 화려학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음 대표발의 의원입니다 네 아 그 필리버스터를 부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죠 네 쓰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당시에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신 차리니까 내가 쓴 역사가 있다 그렇죠 20대에는 공탈 승복 오 한국우주소년단 총재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있는 보이스카우 같은 거더라고요 그럼요 네 있어요 네 옷이 역시 비싸 보입니다 해양소년단 있고 우주소년단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몰랐어요 우린 안 해줬으니까 우리 엄마들은 그러니까요 대구에서 통합당 탈당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서상기 후보가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다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상기 후보는 탈당 뉴스도 없어요 그렇죠 탈당 뉴스를 써주기에 이 사람은 좀 예전의 삼선이잖아요 네 제가 찾은 것은 통합당 예비 후보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은 핑크색 자켓 네 네 좀 다뤄주세요 그래도 그러게 말해요 삼선입니다 이 사람 후보인데 네 슬프다 고향은 거의 지역 고향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대구광역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원에서 시작해서 충북과 호남을 돌아 제주와 영남을 거쳐서 대한민국 지도에서 육자를 그렸죠 지금 네 인천으로 갑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에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와 어느새 마지막 주예요 좋게 생각합시다 함정은 인천 지나면 다음부터가 나머지 2분의 1입니다 안 줄어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넓힙니다 지금 나머지 3일에 150석이 걸려있죠 난 가불 병정구 이렇게 있는 선거구는 정말 우선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dwk 힘내라 대구 다음번수 다시 한번 기회살로